안녕하세요. 기상총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김대훈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남부지방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이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대전, 광주 25도, 대구 24도, 제주 2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대전 35도, 춘천, 광주 34도, 대구 35도, 제주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오늘 날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폭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 밤에도 일부 서쪽 지역과 그 밖의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은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가 되겠고요.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오르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으니까요. 11시 30분 발표되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분야별 위험 수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자주 취하시는 등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통해 기상실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대기 상층 5km 부근에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대기 하층으로는 따뜻한 남동기류가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잠차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 지상 부근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수렴하고 지형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대가 높이 발달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려 계곡이나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겠으니 야영을 자제해 주시고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수 지역과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상 강수량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산지와 내륙 지역 곳곳에는 밤사이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며 수증기가 안결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전라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섬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km 부근 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서남서진하고 있고요. 차차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방이 태풍의 영향을 차차 받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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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